지금 계속 공이 뒤에서 돌고 있는데 이때 끊기게 되면 굉장히 위험한 찬스가 발생하거든요 그렇죠 따라서 더 집중해서 패스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좋은 패스 들어갔어요 황지웅 크로스 알틀쇼 고을 만일골이 나왔습니다 경주와 수호축구단 조진의 득점 스코어는 2대1 위험한 찬스가 발생하거든요 그렇죠 따라서 더 집중해서 패스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좋은 패스 들어갔어요 황지웅 크로스 알틀쇼 고을 만일골이 나왔습니다 경주와 수호축구단 조진의 득점 경주와 수호축구단 이 대기